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꽃 염자 제가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꽃을 필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나도 구독자님도 농장 사장님의 말을 믿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 구정쯤에 꽃 샘플로 견본으로 사용하고 보여줬던 그 염자 그 집 맞습니다. 아 지금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받았던 거 색깔이 좀 들랐다. 기다리세요. 이렇게 돈 얼마 일단 꽃 염자 12,000원 일명 덕양갈매기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만드신 분이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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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이름이 그 그 맞다 맞다 맞다. 자 제가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야 덕양갈매기 입장이 갈매기 모양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유통할 때는 그러기가 쉽지 않아서 만드신 분이 뭐라고 말해요. 그냥 꽃 염자라고 유통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는 사실 쉽지 않은데 묵으면 된다는 거예요. 묵으면. 자 꽃 염자 꽃 핀다. 아유 그럼 언제 피냐면 구정쯤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그 나무 이 정도 나무인데 키가 조금 컸죠. 그 나무에서 꽃이 필 때 우리 40평 하우스에 향이 대단히 났어요. 그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분이 이렇게. 어휴 자자자. 구했어요 구했어요. 집중하세요. 얼마예요. 12,000원.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근간에 마땅한 분이 있냐 소개를 해달라 이런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은 제가 이가분을 소개합니다. 키가 조금 작은 아이는 11.5 곱하기 12. 그리고 11.12 곱하기 16 가격이 다릅니다. 이렇게 크기가 다르잖아요. 지금 키가 커 보이는 아이는 얼마야 2만원이고 이가분. 왜 이가분이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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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건너뛰기 한 사람은 못 보지. 왜 건너뛰기를 해. 내가 필요하면 끝까지 봐야지. 자 이렇게 심어가면 12,000원 플러스 14,000원 26,000원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그 꽃염자는 굳이 굳이 내가 하나만. 두 개 사지 마요. 하나만 사서 이 꽃 적심하면 제가 해봤잖아요. 진짜 잘 나와요. 아 이쁘다. 자 꽃염자 꽃피는 12,000원이고 이가분은 14,000원. 나는 2만원에 심어달라 그러면 2만원 12,000원 32,000원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아 그 영상은 차마 제가 그 농장의 그 프라이버시 때문에 영상을 담을 수가 없었으나 제가 그냥 다 주세요 했어요.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자 그러면 택배비 때문에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오늘은 제가 염자를 물론 종류별로 다 찾을 수는 없죠. 제가 종류가 있는 대로 계속 소개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사 가잖아요. 그러면 이 염자라는 꽃말이 돈이 들어온다는 뜻의 꽃말이 있대요. 그래서 나도 부자. 마음의 부자. 또 머리 정신의 부자. 또 진짜로 경제적으로 부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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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겨야만이 갈매기라고 붙여주는데 실제로 받으면 그러자 않은 것도 있고 이렇게 물든 아이가 있고 물이 조금 들든 아이가 있는데 지금부터 지금부터. 그리고 꽃은 언제 피어요? 이제 묵을 만큼 다 묵어요. 목대를 보시면 구독자님이 아세요. 내가 돈을 얼마짜리도 받는데 여기는 비쌌. 에이 제발 부러지지 말아. 그래서 목대를 보면 얼마나 묵었는지를 아실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묵었을 때 목대 플러스 이렇게 형태가 되면 갈매기라는 그런 칭을 붙여서 유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덕양갈매기 금이라고도 하지만 꽃이 피기 때문에 꽃염자라고 유통을 해줬으면 좋겠다. 자 됐죠? 그만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를 찾다 찾다 오스비큐아 금 7,000원인데 실제로 구독자님 오스비라고만 하셔요. 오스비 7,000원. 어머 그러면 아까 그 저기 뭐야 꽃염자 12,000원 그래도 19,000원밖에 안되네. 그냥 오스비라고 하셔도 제가 정확한 이름은 써드리려 합니다. 이렇게 9.5포트에 심겨져 있고 약간은 여리여리해요. 가격은 7,000원이고 말 그대로 얘는 금이에요. 금. 아까 얘도 금이잖아요. 덕양갈매기 금. 얘도 금. 아유 금이 풍년일세 그래. 기다리세요. 두 개 더 있어요. 자 오스비큐아 금. 오스비큐아 금. 그리고 얘는 조금 애기예요. 애기예요. 예 그래요. 제가 굳혀서 판매하려 했으나 급한 마음에 성격 급하니까 다 나와요. 자 오스비큐아 금. 자 비교 가시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진짜 예쁜 아이. 이 아이예요. 황금염자. 구해달라고 했잖아요. 아니야? 그랬어? 나한테 문자 넣으신 분은 누구 있어? 빨리 손들어봐요. 그래서 계절적으로 지금 현재는 녹색이 강해요. 성장 중이어서. 그러나 여름나고 장마지나고 가을이 갈수록 라인이 이렇게 갑니다. 노란색도 지금 현재는 노란색이 많지 않아서 제가 선별을 해서 노란색이 어느 정도라도 있는 아이들을 선별해서 보내드릴게요. 황금염자. 얘도 금이에요? 어머 금인데 왜 금자 안 썼대요? 황금 자체가 맞아요. 근데 또 금? 에휴 제발 그렇게 좀 하지마. 황금염자 7,000원. 자 그러면 화분이 두 가지예요. 얘는 14,000원 화분이고 이 화분은 서인경 분인데 이런 분이에요. 18,000원짜리 분이에요. 지금 심겨진 황금염자는 옐로우 색상. 아이 색상 랜덤이에요. 다 맞출 수 없어요. 자 서인경 분이고 11.5 곱하기 10이니까 그저 똑같네요. 글쎄. 비슷합니다. 그러나 서인경 분은 18,000원 이가분은 14,000원. 요래 요래 보셨죠? 심어서 달라고 하면 흙과 반주셔도 돼요. 그 정도는 내가 써도 괜찮아.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가고 나머지 몇 가지 더 영상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요 아이 지난번에 소개했었죠? 그 아이가 이 아이예요. 알젠티나 금. 알젠티나 금. 세상 그물 다 어디서 구하니까 있더라고요. 아르마리 알아보니 있더라고요. 자 이 아이는 지금 보는 아이는 두 개잖아요. 하나만 봐야지 헷갈리게. 자 이 아이가 하나입니다. 아휴 그런데 이렇게 이 정도의 아이를 데려와서 이 아이가 지난번에 한 2주 3주 정도 된 아이지요. 우리 하우스에서 아휴 세상에 이렇게 이뻐. 이뻐요. 이렇게 이뻐요. 알젠티나 금 가격은 15,000원이고 나는 이가분인데 어머 야는 돈이 왜 20,000원이야. 잘못 썼나? 에이 그거보다 크잖아요. 아까 내가 말해줬죠? 14,000원에 심어도 됩니다. 20,000원에 심어도 됩니다. 그러면 20,000원짜리에 심어달라. 그러면 이가분 20,000원 알젠티나 금 15,000원 플러스 35,000원 맞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정확히 모르면 제가 답을 다시 드릴게요. 얘는 이렇게 멋진 아이 조금은 이렇게 노래 아휴 아휴 나 진짜 이렇게 이쁠 수가 있어. 다육이 사실은 가격대로 보면 비싸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 이런 세상에 이런 아이가 15,000원이 맞아? 이런 아이가? 그런데 제가 왜 저희가 이사 가고 약 7월 6월 지금이 6월이죠? 6월 말 7월 달까지도 제가 그 이 염자 시리즈를 꾸준히 할 거예요. 되는 대로 있는 대로 대한민국에 좋은 아이들 다 혹시 농장이신 분은 내가 염자를 많이 갖고 있다 연락주세요. 그렇죠? 우리 다남다육 구독자님께 소개할게요. 자 이런 아이를 알젠티나 금이고 가격은 15,000원 그리고 햇볕에 조금만 노출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얘를 달라고 하시면 없어요. 없어요. 이 심은 아이 사셔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심은 아이 2만원 플러스 15,000원 하셔야 합니다. 자 잠깐 몇 가지만 더 갈게요. 왜냐면 택배비 자 이 아이 보세요. 연지곤지 지금은 물이 조금 빠졌죠. 완전히 귤처럼 오렌지 색상이에요. 환타 색상이에요. 연지곤지 자 내가 살 수 있는 아이는 이 아이는 견본입니다. 이렇게 아휴 세상에 나는 이보다 훨씬 작은 아이를 그때 당시에 작년 구정이죠. 구정 때 그 서은웅의 어느 사장님이 선물 주었죠. 얼굴 이 로젯 하나짜리에 로젯 하나짜리를 선물 받았어요. 딱 요 크기 요 크기 요 크기 저희가 2만 5천원에 찍었던 영상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목대 튼실 자연군생 빵빵 자 연지곤지 16,000원 에이 키워봐봐요. 이렇게 물 들여줘요? 아휴 세상에 그럼 겨울 두 번 연지곤지 16,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진짜 이쁜 아이 플로라 장바구니에 다 있죠? 8,000원 무겁잖아요 크잖아요 플로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부터 물이 다 빠진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지금이 물들어 홍시감 색상이 납니다. 얘는 글램핑크 가격 만원 저한테 조금 큰 포스가 있는데 그 아이 물들이고 있어요. 글램핑크 만원짜리 글램핑크 3만원대도 저희가 소개합니다. 끝내줘요? 끝내줘요? 그 다음에 이 아이 어휴 세상에 어휴 러스트 네일 가격이요? 2만원 끝내줘요? 아휴 짱짱짱짱짱짱짱 자 나는 배송 이렇게 받고 싶다 공박분 15,000원 플러스 러스트 네일 2만원 하시면 3만 5,000원 결제하시면 이렇게 갑니다. 응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만 봐요. 아휴 세상에 야는 금이 이렇게 금 금 금 어 나도 금기가 살짝 있네. 그죠? 야도 금기가 살짝 있고 금기 없어도 이렇게 멋진 아이고 러스트 네일 가격은 2만원 공박분에 심는다 15,000원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메비우스 금 아 메비우스는 금이라고 안 써도 다 금이고 이 아이는 특별히 돌기가 나오는 금이에요. 그래서 돌기는 왜 안 썼냐면 성장 중에는 돌기가 뚝 들어가요. 없어요.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메비우스 돌기금이라고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2만원 그 다음에 어느 구독자님이 저한테 문자를 줬어요. 다남님 혹시 이거 동그라미 하나 덜 친 거 아니에요? 해맑음 젤리 20만원?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가격이 내렸어요. 그래도 이렇게 젤리 화가 되어 있는 아이들은 보기 드물어요. 해맑음 젤리 가격 2만원 어휴 맞죠? 맞죠?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슈퍼 와인 가요? 이쁘다. 슈퍼 와인 가격 2만원요? 자 얼마나 이뻐요? 하하하하 오 자자자 슈퍼 와인 가격 2만원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요? 여기 꽃염자 꽃염자 오늘 꽃염자 꽃핍니다. 기다리세요. 향이 좋습니다. 기다리세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네 장완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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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워서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 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 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휴 비벼 비벼 만듭니다.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휴 김장 비닐 위에 비볐 맞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 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지요?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흑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흑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흑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매기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창흑은 1kg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흑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다육 킵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흑이에요. 왜냐면 창흑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흑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흑입니다. 창흑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흑 1kg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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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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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 2,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씁니다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려 이거 뭐여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죠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개 말고 하나에 3,400원 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산목판 산목판 산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산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산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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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쓰기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 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품 소개해 드렸습니다 도움드렸습니다